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아마존 거의 5일차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군대 개미라는 걸 한번 찾아볼 건데요. 이 군대 개미는요, 여러분들 병정 개미가 기가 막히게 멋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마존에서 실제로 피부가 찢어지거나 봉합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 개미, 병정 개미를 잡아다가 시술을 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민감요법이죠. 이제 한국에서는 호치캐스로 이제 술봉합 부분, 창조 부위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 그 군대 개미, 그 수십만 대군을 한번 아마존 올라가서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디 어디 어디? 원숭이가 어디 있어요? 진짜로? 아, 저기 도망... 저기 위에 간 거 아니에요? 비트윈! 아... 아, 저거 위에 저거 검은 건가? 오, 얼굴이 되게 특이해. 그러니까 약간... 껑수껑 좀 잘 뛰어다녀. 다람쥐 원숭이 건가? 오! 얘 똑같은 자리 점프한다. 오, 신기해. 이제 또 진다? 점프한다, 이제. 오! 오! 아! 한 마리 더 있어요. 원숭이수. 나무수 떨어진다. 뭐야? 여기 보면은... 코코넛이다, 코코넛. 야, 크기가 왜 이렇게 작냐, 이거는? 키가 낮은데요? 그냥 키높이에 바로 이렇게 있는데? 아, 좀 컸으면 바로 따먹는 건데 아쉽다. 아, 캡틴! 아, 캡틴! 아, 캡틴들이 자는 숙소인 것 같아요. 화장실 이렇게 있고. 아마존이... 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야, 역시. 근데 맨날 올라가도... 그거 좀 달라요. 항상 색 달라요. 캡틴! Have you seen... Army Ant? Searching now. Searching now? Yes, searching. I have my esport to Alpen. 오케이. 아마존은 여러분들 올라올 때마다 색다르고 시간마다 다른 생물들이 나오고 같은 길이어도 매번 바뀝니다. 아,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필수하죠? 지금은 독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다트포록이나 두꺼비에 있는 등에 있는 독을 묻혀서 사냥 독으로 진짜 실제로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다트포록 독화살개구리 오, 청설모, 청설모. 아, 빠르다, 빠르다. 아, 아쉽다. 청설모가 우리나라 청설모랑 거의 흡수하는데 색깔이 조금 다르고 좀 더 커요. 자, 우선 군대 개미를 찾으려면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지금 땅바닥에 개미 한 마리조차 안 보여요. 하늘을 보고 있는데 아까 청설모보고 또 뭐 찾고 있습니다. 오, 나무만 밟으래요. 오, 이게 근데 되게 웃긴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마존을 올라오기 전에는 사실 좀 올라오기 싫거든요? 근데 막상 올라오면은 그거 있지 않아요? 막상 올라오면은 막 엄청 재밌고 찾고 싶고 막 와서 모험하는 느낌 이게 진짜 어드벤처 모험입니다. 이게 아... 보시면은 빵님이랑 저랑만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장주는 그 페루의 그 스물 살 여성과 함께 에스코트에서 공항으로 아직 받지 못한 자신의 캐리어를 가지로 지금 같이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없는 거고 이따가 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10분 정도 아무 말 없이 걷고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꼭 찾으려면 또 안 보인다고 개똥도 약에 쓴다고 하면은 또 뭐였죠? 근데 이게 제가 전에 분명한 건 군대 개미의 일개미들을 발견을 했었거든요? 어, 이거는 뭐지? 입궁 개미 같은데? I guess 리프 커팅 앤트 아, 하우스 이야... 보이시나요? 와... 진짜 열심히 판네 이게 방금 판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애들이 더워서 더워서 숨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게 입궁 개미의 집입니다. 지금 규모를 보시면 여기 다 파져있는 게 보이시죠? 이 안에 들어가서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 땅을 많이 파는 숲성이 있어요. 아이고, 개구리 발견 이런 친구들이 이제 군대 개미 만나면은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죠. 어, 여기 여기 흰 개미들 걸어다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 이거 먹으려고 왔구나. 왜 흰 개미들이 이렇게 지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개구리가 길을 막으니까 얘네 여기 몰려있네. 야, 역시 신기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렬로 원래 가려고 한 길로만 다니는 그런 숲성이 있습니다. 흰 개미는 개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흰 개미는 바퀴벌레 목에 속해서 개미가 아닙니다. 아, 지금 입궁 개미들도 다 숨었거든요. 지금 물어보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다 숨었 것 같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같이 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뻥님? 우리도요? 우리도 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열사던 물에까지. 거짓말이 아니라요. 등산을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땀이 엄청나요. 영상에서는 항상 뽀송뽀송하게 나오는 것뿐인데 그거 수건으로 땀 닦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우리 캡티를 절대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렇게 길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표시 좀 해놓을게요. 절대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못 믿었는데? 네?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생존 방식? 그런 거 알려드리려고요. 아, 지금 겁나 웃겨. 여러분들 그 아시죠, 노래? 데스파시토 모스키토 모스키토 데스파시토 근데 진짜 캡틴이 너무 재밌고 너무 살갑게 대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장난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영어로 제가 숙소에서도 이런 장난 많이 치고요.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어디 갔어? 나무를 들췄더니 무슨 개미가 나왔거든요. 와, 근데 흰 개미랑 공생한다. 와, 진짜 공생을 하네. 이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흰 개미와 개미의 공생? 약간 침개미류 같아요, 느낌상. 조용히 해, 오래요. 조용히 해, 오래요. 조용히 해. 어딨다. 캡틴이 뭘 부르지? 뭐 부르는 걸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부르고 또 혼자 갔어요. 혹시 없다는 뜻? 캡틴? 진짜요? 과일이 있습니다. 프루트? 독식? 독식, like a poison, this. 아, 무슨 톡신 종류의 독이 있는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미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요. 거미가 너무 신기하게 생겼는데? 와, 미쳤어? 가시 거미 종류인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여기 봐줄게요. 도망갈 수 있어요. 왜요? 그리고 저쪽 그 길이 있는데 저기서 아까 박쥐 나왔어요. 어, 여기서? 응, 여기서. 그래서 아까 저기에 딸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 날아간 것 같아요. 저기, 왜 있나 봅니다. 있어요? 어, 저기. 아, 오케이. 오, 귀여워. 뭐야, 왜 귀여워, 생각보다. 아, 이렇게 보이들 귀엽다. 아, 이렇게 보이들 귀엽다. 자, 여러분들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개미가 하나도 안 보여요. 심지어 이렇게 흔한 이쁜 개미마저도 안 보일 정도니 이게 지금 타이밍, 지금 시간, 그리고 오늘 날씨 이런 거를 했을 때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슴벌레, 사슴벌레 부친가 보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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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왜. 오, 진짜로? 어. 이거 풍뎅이로인가 보다. 그죠? 근데 얘 무슨 소리네요, 부린네 지금. 아, 이거 사슴벌레 부친가 보다. 아, 부치. 아. 얼마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나뭇갬에 나오는 갑충예인데 아, 딱 그 크기다 지금 뭔가. 이야, 이거 우선 잡아 둘게요. 왜냐면 빵임도 먹을 거라서요. 오. 스파이러? 예. 하음. 야, 빵임도 보이시죠? 저만한 크기의 검줄. 와 근데 와 이거 너무 좋다 여러분들 비바리온 꾸미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보고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 너무 예뻐요 이거 얼마인가요 한국에서 이거 이런 거 비싸요 뭐지? 아 개미 무슨 개미인지는 모르겠는데 개미가 많습니다 엄청 빠르네 딱 봐도 물리면 굉장히 안 될 것 같은 그냥 바글바글한 거 그냥 보이시죠?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르미 엔트 군대 개미라고 하는 친구들이죠 아마 여러분들 진짜 보면은 입이 쫙 펄어지기 때문에 채널 고정 시청 고정 하세요 여러분 This is for medicine 베미타스 베미타스 is good for medicine 흰 개미죠? 그런 거 같죠 이게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던 흰 개미 집이에요 베미타스 오오 노 바이트? 노 노 바이트 와우 Can you eat? 노 하하하하하하 이제 슬슬 개미들이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징조에요 개미들이 지금 종류가 생각보다 많이 발견이 됐죠 그거 총알개미 아니에요 오 저 봐봐요 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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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여러분들 이 친구를 발견할 줄 몰랐는데 보이시나요? 이 친구가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냐면요 바로 이 머리를 방패 삼아서 그 자신의 은신처를 머리 크기만하게 동그랗게 하나만 내놓고 위협을 느끼면은 모두 다 은신처로 숨고 이 머리로 그 구멍을 막고 버티는 그런 개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머리 방패 무슨 악과의 개미였던 것 같은데 보통 그래요 머리 방패 개미로 짓죠 그래 너네 이제 머리 방패야 머리 방패 개미 잘 가 오 개미 신경이 너무 많은데? 제일 크다 오 야 야 미쳤다 이거 개미 맞아요? 어 그러게 진짜 신기하게 생겼는데 우와 이게 더 귀한 거 아냐 혹시? 이야 미쳤다 이거 아시는 분들 댓글로 좀 써주세요 여러분 이게 아까 목수개미 쪽인가 보다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우와 이거 미쳤네 우와 진짜 신기해 얘도 사슴벌레인가 여기 사슴벌레 뿔처럼 우와 여러분 진짜 이거 살벌하게 생겼다 이거 진짜 새롭게 발견했는데 지금 제가 이거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약간 목수개미랑 여기 보면 사슴벌레처럼 뭔가 이렇게 하거든요 얘가 덤비네 덤벼요 얘가 보세요 이거 뺄게요 이거 빼면은 덤비고 오 옆에 애기 있어 아 이거가 병정개미구나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데 우선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해서 여기가 만약에 나중에 공부해서 올게요 기억해놨다가 오케이 자 우선은 군대개미 초점이긴 한데 아 제가 그때 잠깐 몇 마리 봤던 게 진짜 운이 좋았던 건가 봐요 역시 있을 때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있을 때 잘해가 있을 때 찍어요 유튜버들은 잘하기 시작했을 때 군대개미를 찾아서 2로 찍어야 되나 2로 찍어야 되나 야 너 괜찮아? 도와줘? 이거 어디 갈 건데 잠깐만 이리 와봐 알아서 도와줄게 옳지 이 만큼 더 빨리 가자 옳지 귀여워 아냐 절로 가? 재미있는데 이거? 이 꿈 개미를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이 개미가 엄청 힘들게 이동하고 있는데 브루님이 도와준대요 자 한 걸음만 가자 하나 둘 셋 빨리 가 도와줄게 개미를 왜 도와준다니까 엔트맨 진짜 역시 여러분들 여기는 아마존입니다 지금 표정부터가 다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재미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라올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롯지에 도착을 했고 아쉽게도 군대 개미는 찾지 못했지만 한 번 더 도전해 볼 거고 아까 발견했던 새로운 개미는 공부 좀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런 데 진짜 새우나 과제 이런 거 많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또 한국에서 통발을 가져왔어요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아니 내일 해보겠습니다 안녕